자 이번 시간에는 버전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 수업 마무리 할게요. 그럼 시간여행은 버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효용인데 사실 자주 이용되는 효용은 아니에요.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필요한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. 자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들은 그렇게 굵직하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잘하게 하지만 일상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 제가 세 번째 단위 작업을 끝냈습니다. 근데 여러분이 작업을 끝내면 항상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버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며칠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것을 잘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기회가 마땅치가 않아요. 근데 버전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너무나 쉽게 됩니다. 자 방법은 여러분이 수정한 파일들만 요 리스트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. 자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이 수천 개일 때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게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장점이에요. 그리고 내가 작업한 것을 이전과 비교하고 싶을 때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줍니다. 자 이걸 보면 우리는 3을 추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또는 여기 있는 이 파일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. Open Changes 저걸 클릭하셔도 방금 보셨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표시되는 색깔이 저렇게 강조되는 부분도 이 스크롤 안에서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또 여기 Explorer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M이라고 표시되죠. 저 M이라고 표시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파일들 중에서 저 파일이 수정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 만약에 제가 수정을 취소하면 저 M이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.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요. 그때 버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취소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여기 있는 이 Discard Changes, 되돌리기, 변경된 내용 취소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완벽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실험적인 작업들을 아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도 버전 관리 시스템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용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Git을 이용하는 Visual Studio Code로 Git을 이용하는 가장 굵직한,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살펴봤고요.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볼 만한 주제들은 여러분이 만든 버전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원격 저장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Visual Studio Code가 여러분들한테 기능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요. 제가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업을 선물로 드릴게요. 자 후속 수업은 지식지도 서말로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지금 만든 이 수업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아직은 후속 수업이 없지만 제가 미래에 만들겠죠. 그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언젠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정말 축하합니다. 화이팅!